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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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에서 이기기 위해선 그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기 때문인 거야 허리 한번 발부 덮쳐버려 응? 내가 너 다시 한 끼 생각하게 해줄게 응? 왜 운동에서 페어플레이어가 성립되는지 알아? 공평에서? 운동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게 어디 한 번 발부터 아 아 지혜 내 사우러 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